첫째 같은 것 하나 주자면 천부경 직역하는 거 있어요. 우리 사이트에 직역해놓은 거 몇 개 시리즈를 2시간짜리 3시간짜리 반복해서 듣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일단 그거를 조금 들어보고 천부경을 공부하기를 추천해요. 천부경을. 이거 지금 수준의 열린마음과 그런 고찰이 수준이 높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을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고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오해할지도 모르고 천부경이 지금 아직 뭔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 강의를 어쨌든 내 강의가 대부분 천부경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의문을 품었던 의문 자체와 그것을 말로 내뱉었던 질문 자체와 그것들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면서 그거에 답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천부경이. 이게. 그래서 엄청 재미있을 수가 있어. 저도 이거 우연히 들었다가 약간 오기로 시작했어요. 저는. 천부경이 제일이라는 거야. 아는 것도 개뿔도 없는데 나도. 천부경이 제일이래. 노자의 도덕도. 아니 천부경이 제일 어렵고 이것만 알면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오기로 덤볐죠. 뭐 대단하길래 그렇게 날고기는 사람들이 천부경, 천부경 거려. 그러면서 딱 봤는데 전혀 모르겠지. 처음엔. 전혀. 그런데 실은 그 오기가 작동한 거야. 일단. 그래서 일단 무작정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천부경 강의는 다 들은 거야. 일단. 그게 한 한 달 사이에 막 이루어졌지. 그랬더니 머리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머리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 폭발은 배움이든 감동이든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엄청난 폭발이 엄청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치가 선명히 드러나고 거기에서 다행히도 머무르지 않고 더 계속 의심하면서 나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막 이러면서 계속 다른 강의들 막 보고 영성이라는 거 이거 개뻥 아니야? 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헛소리 아니야? 계속 찾아보고 계속 비교 분석. 계속 비교 분석. 그렇게 해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야. 지금 돈이 보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시작이 천부경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몰랐던 에오를 본 거고 나도 몰랐던 슈타이너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신기한 케이스지.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 보이고 다 맞는 말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힘이 생길 수 있어. 엄청나게. 그 정도 지금 만약에 23년 동안 살았던 것의 힘이 그 정도라고 하면 이 슈타이너를 또 공부했단 말이야. 그리고 슈타이너가 찐이라고 판단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거기에 하나 더 공평한 판단만 하고 공부 자체도 지금 천부경을 파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감동할 수도 있어. 이런 이치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이거는 들어가는 말로 공부하라고 한번 추천해 준 거고. 일단은 천부경이 뭔지 계속 외고 직역하는 것부터 그냥 받아들이면 실은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 강의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순서는 간단히 말하면 윤혹식 선생님이나 정산 선생님, 왕의선 선생님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들으면 좋아. 왜냐하면 기초적으로 사상철학, 종교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들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깨닫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하 선생님이 메커니즘을 잘 알려주기 때문에 조하 선생님 걸 보면 되고. 그리고 영성적으로 접근한 거는 정법 선생님. 정법 선생님이 영성적으로 조금 접근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챙겨서 보고. 그리고 그게 준비가 좀 되면 소공자 선생님 거하고 허경영 선생님이 헛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돼. 그럼 이치가 들려. 이분들이 대단한 이치구나. 이렇게 깜짝 놀라게 돼. 그 순서를 일단은 보세요. 볼게요. 일단. 지금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애호식으로 표현하면은 인생은 고통이고 예를 들어서 인생은 고통이잖아. 계속 고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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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줄 알았더니 계속 반복이래. 고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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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줄 알았더니 계속 반복인데 반복이래. 게다가 이건 또 무슨 헛소리야. 내가 선택했다고? 난 이런 적이 없는데. 내가 선택했다니. 누가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러면 선택하지 말걸. 그냥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걸. 왜 나와가지고 이게 개고생이야. 머리를 그냥 쥐어뜯는 거죠. 이렇게 또 가야 된다고? 좋았어. 좀 참고 살게. 근데 뭐? 또 선택해서 또 나와야 된다고? 이게 무슨 개 망나니 같은 소리야. 아 짜증나. 어 허무해. 어 인생 왜 살아. 어 굶어 그냥. 먹는 게 뭐가 필요해. 아 세상 짜증나. 공부가 무슨 의미야. 사람들 다 서로 짓밟으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취직은 해야겠는데? 어 짜증나. 왜 나만 이 생각하지? 근데 뭐? 죽으면 또 시작이라고? 아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존재로서의 열망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에어가. 에어가 그래서 비존재로서의 열망. 이제 그런 거 말하지 않았나요? 비존재로서? 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인 거 아니에요? 어 말이 안 되지. 근데 에어가 무슨 느낌으로 얘기하는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비존재로서 연다는 것은 에어 위치가 이 정도라고 제가 보통 말하잖아요. 우주 섭리 벗어난 이 위치야 보통은. 무에 닿았으면 에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절대로 못해. 반대로 얘기하지 다. 다 반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기꺼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비존재로서 뭔가 존재하면 된다. 무로서 존재하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맞는 말이긴 하지. 무로서 존재하는 거지. 쌍차쌍주하면서 양쪽에 다 존재하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그러면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천보경이란 게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일시 무시해서 내가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블라블라블라 육생에서 이 세상을 봤어. 그런데 어쨌든 블라블라블라 만왕만래 하면서 살고 나서 일종 무종하고 갔는데 뭐 또 시작이라고? 또 일시 무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왜 자꾸 일시 무시지? 천보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처음에 강의했을 때 일종 무종 일시 무시 일 이렇게 마무리를 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는 거예요. 또 시작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몇 분이 딱 똑같이 말하는 거죠. 왜 또 시작하나요? 그냥 고통 아니에요. 깨닫고 신선 세상감은 아닌 거 아니에요. 신선 세상도 세상이죠. 일종 무종 해서 갔죠. 간 것도 세상이죠. 그 세상에 다시 시작되죠. 일시 무시. 여러분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죠. 이미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일단 이치는 이래요. 시간의 통찰을 할 때 시간의 통찰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어쨌든 굴레가 일시 무시 일종 무종. 육생 했으면 또 일시 무시 육생 일종 무종.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죠. 이런 그림. 일시 무시 일종 무종. 강극을 통과해서 다시 일시 무시 일종 무종. 강극을 통과해서 다시 일시 무시 일종 무종. 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 선택한 적 없단 말이야. 이렇게 우겨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잘 생각해 보란 말이야. 지금 예를 들면 이 메커니즘이 없으면 내가 지금 이 천부경판을 볼 수 있는 인지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없다. 그러니까 억울하긴 하지만 일단 이 시간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억울한 건 억울한 것들이 있지만 거기서부터 공부가 시작돼야지 억울함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 나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깨달았던 것을 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각 밑행의 순서를 계속 반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택한 적이 없는데 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 지구적 인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곧 이것이 깨달음하고 집결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이 그저 억울하고 짜증날 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평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내가 그런 서원이 동시에 생길 때 오게 돼 있다라는 거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런 남의 고통을 볼 수 있을 때 남의 고통을 볼 눈이 생길 때 내 고통 또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내 고통 보기도 바쁜데 남의 고통을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거지. 이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더 고통스럽고 뭐라고 그럴까. 이 시공 안에서 구르고 깨지고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이렇게 흐른다는 거야. 육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봤을 때 몇 번 안 하면 고통이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받아들이게 되고 더 반복하다 보면 남이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 사실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인지를 하면 정확히 지금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때 진짜 지금을 알 수 있을 때 시공을 뛰어넘는 순간 분명히 본인은 알고 있어요. 아 이 순간이 내가 시공을 뛰어넘었구나. 아 이거구나. 하고 천둥벙이가 꽝 하고 치는 거죠. 그때 진짜 공부 시작되는 거야. 그때 진짜 공부 시작되는 거야. 어쨌든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다른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공부로 지금 이 메커니즘을 알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환상적이거나 굉장히 뜬구름 잡는 거거나 굉장히 그냥 사상철학 종교 안에 머물러 있어. 지금 보통 공부들이 다 서양 것들의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보통 많고 슈타이너도 모르고 보면 아까 그 얘기 다 뜬구름이지.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도 그냥 모카토 금수 계속하면서 뜬구름을 잡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천둥형이라는 것을 어쨌든 이제 직역을 해놨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천둥형만한 게 없다라는 거야. 실은 모든 이체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언가 궁금하다고 얘기해도 이 안에서 다 찾아낼 수가 있어. 지금 방금 고민했던 것도 이 안에서 찾아낸 거지. 이 안에서. 너무 재밌는 상상이죠. 우리 부린 예전에 강의 때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막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서원이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깨달음 좋아. 마음 공부 좋아. 여기에 나가 있었고 여기에 너가 있었고 또한 물질의 힘이 있었고 모든 선생님이 있었고 모든 물질력을 통해서 내가 이 발판이 있기 때문에 깨달았던 건 확실해. 그러니까 올라가서 나는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을 안고 방편을 쓰면서 다시 내려와야 돼.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구의 자리에서 내가 펼쳤던 의지의 힘이야. 이게 세라핌이고 이것이 트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면 내려왔어. 그러면 내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79억 9,999명, 80억 딱 하고 깨닫게 했어. 80억 번 내려와서.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될까? 우주 자체도 천무경이 위대한 게 뭐냐면 이 일을 우주라고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우주면 내가 우주적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주적 눈을 뜨고 있을 때 우주적 눈으로 육생했을 때는 우주의 예를 들면 그 개구리 알 같은 우주를 개구리가 이제 알라면 알들이 모여 있잖아. 거품 우주. 예를 들어서 우주를 확 하고 내가 쳐다볼 수가 있단 말이야.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하나 다 터뜨렸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주의 일종 무종일 했어. 이 이치는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일종 무종 했으면 어떻게 돼? 또다시. 또다시 일시 무시해서 우주 거품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우주 거품. 우주가 이렇게 지금은 시대적으로 극명하게 풀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극명하게 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모이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극점에서 폭발을 할까 안 할까. 일시무시 블라블라 육생하고 다시 일시무시 블라블라블라 전체적인 우주의 성조계공의 다시 일종 무종일 시무시. 지금 마음에서 드는 그 허무함을 느껴보란 말이에요. 우주 자체도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주 자체도 이렇게 시작하는데 낯간 게 뭐라고 생명 하나 갖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냐는 말이야. 낯간 게 뭐라고. 이 생각이 정말 자명하게 드는 순간 지구 세상에서 일단 생명력이란 것이 진짜로 그 의미에서는 무거품이구나 라고 하는 진짜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 이 우주 자체도 성조계공을 하는데 낯간 게 뭐라고. 시선 자체를 우주로 펼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자체를 생명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동무 여러분들은 시선 자체가 지구 안에 있는 나가 아니라 지구 밖에 있는 또 나도 아니라 전 우주를 관장하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 힘이라고 하는 건 우주가 백 번 탄생하건 만 번 탄생하건 그러니까 한 번 나가가지고 살려내는 거지. 80억 살렸어? 좀 힘드니까 쉬어. 부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쪽 우주로 가. 저쪽 우주로 갔더니 인구가 900억이래. 땀 한 번 닦고 출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기꺼이 나가가지고 그래 다른 나들을 살리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시공을 초월하는 거지. 지금 내가 막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거 농담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인의 마음 자체가 이런 힘이 있을 때 이건 연습돼야 되고 공부돼야 되는 거야. 이런 힘이 있을 때 진짜로 내 목숨 이런 거 정말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야. 더 멀어져. 반대로 소중하죠. 왜? 목숨 받았으니까 이 목숨 다 할 때까지는 떠들어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보고 육생했으면 일단 깨진 진리 세상 보고 섭리가 뭔지 공부하면서 순리가 되고 도리가 돼서 그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을 알게 하는 것. 작게는 나 자신 먼저 깨고 많게는 지구적 인류애를 가지고 더 많게는 전 우주적 지정보설의 서원을 가져야지 나 또한 여기서 쉽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강립행의 반복이라고 하는 거죠. 일시무시 육생 일종무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방법. 실제로 일종무정에서 죽어 떨어지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것이 천보경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보경의 힘이다. 이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순리와 두리와 섭리와 진리가 풀어진다는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순응하는 게 맞지만 이치에 순응하면 내가 주인공이 못 돼. 이치에 순응해버리면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순응하는 순간은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공부하면서 받아들일 때는 순응하는 거야. 순응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치가 되는 과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도 좀비가 된다는 거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 해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해보니 그렇더라. 그러면 지금 순응에서 순응하는 것에서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의 발심은 그때야. 예를 들어서 아, 나 왜 살지? 인생 뭐지? 이런 수준을 이제 발심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 발심으로 끝난 사람들은 분명히 체험으로 끝나고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주저앉을 게 뻔하기 때문에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는 강의를 계속했던 것이고 이 부분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서양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내려놓음 내맡김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려놓음과 내맡김이 이거 굉장한 이치죠. 굉장한 이치야. 이제 소공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끌어당긴가 뻗어나가는 법칙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표현은 훨씬 더 상위 차원에서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을 걸어놓는다 이런 표현을 써. 왜냐하면 양쪽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내맡김과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공부가 시작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말이에요. 내려놓음과 내맡김이라고 하는 것. 우주군래가 일심없이 일정모정 육생해봤자 계속 돈다며 심지어 내생을 봤더니 그런데도 이 태양계조차도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 깜짝이야. 은하계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심지어 우주까지? 우주의 우주들까지? 한도 끝도 없네 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받아들일 때 어쩔 수 없구나. 이거 어쩔 수 없는 메커니즘이구나. 진짜 내려놓고 그것을 인정할 때 나의 고통이나 실제로 질병이나 아픔들 같은 경우 시공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그때서야 비로소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진짜 내려놓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진짜 고통이 필요하다. 현대 2022년이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팔다리가 잘라진 사람도 고통이지만 제가 이거는 가끔 표현 쓰는 거예요. 팔다리가 잘라진 사람도 물론 고통이에요. 진짜 암이 3개, 4개 와도 고통이에요. 하지만 현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아픈 것이 더 큰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작업이라는 것이 그 정신, 영혼을 깨트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깨트려놓는 것. 이제 과학물질 문명이 발전되기 때문에 무슨 유전자 가윈이 뭐니 해가지고 실제로 아픔, 고통, 육체적인 것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얼만큼 벗어날 수가 있어요. 현재 과학물질 문명이 그 수준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정신, 뇌, 실제로 뇌나, 마음 이런 것들 영혼 자체가 망가져가고 있는 이 사실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순간. 이것들을 어서 눈치채서 지금 빨리 육체에 매달리지 말고 정신, 영혼을 맑게 해서 가볍게 해놓는 연습을 살아생전에 해야 된다는 거지. 아까 전에도 아카식년대기를 봤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인간이 되려고 하는 최고 진화체쪽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수억 시간을 다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진짜로 수억 시간을 다시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치적으로 진짜 그 시기기 때문이야. 전체적으로 이치적으로 영혼이 한 점으로 블랙홀로 빨려들어갔다가 다시 폭발하기 직전인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얼른 얼른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 내 또 다른 나니까. 또 다른 나니까. 내 또 다른 나가 원신에서부터 개구리서부터 또 계속 개고생할 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우죽간 거야. 다시 시간 되는 게 지금 뭐가 급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알고 있는 이치 정도는 누구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내가 언제 다시 태어날 거를 고민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 지금은 늘 지금일 텐데. 좋단 말이야. 우주는 또 시작된다고. 알았어. 일단 내야 할 일 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내려놓고 지금 내야 할 일 하는 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밖 가는 소처럼 엉덩이를 따끔따끔 맞을 수는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내가 해야 될 밖고랑을 다 갈아엎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언제?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통찰의 고찰이 거듭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점을 보세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빨간 점. 이 빨간 점에서 지금 도미님이 펜을 들었고 육생해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계속 돌리고 있다는 거야. 우주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도미님이 도미님을 보면 돼. 도미님이 펜을 들고 우주를 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여기서 힘든 내가 우주 메카니즘 위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시선 자체를 지금은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지. 실제로 펜을 굴리는 게 이게 실제로 회로를 그리는 것이야. 이게 실제로 공부하는 거야. 실제로 돌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끝나는 거야. 돌리고 있는 나. 실제로. 이 지금 화이트보드판에 빨간색으로 돌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내가 펜을 들고 있구나. 이 사실을 얼룩 눈치채면 그냥 끝나 게임이. 그런 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이 3차원, 4차원 우주 굴레에서 벗어나서 5차원, 7차원, 9차원, 10차원, 10무, 0 하고 다시 나갈 때는 몸이 엄청 가볍다, 재밌다, 기꺼이 나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구의 자리 설정에서 기꺼이 나가는 것은 이런 고찰의 통찰을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일시무시, 일종무정, 일종무정, 일시무시. 육생하면서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나들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질문하는 것들이 엄청 도움이 될 거야. 누가 나한테 질문 안 하면 나는 강의 때나 이런 얘기하지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못 해주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해주는 거가 굉장한 힘이에요. 지금 굉장한 힘이다. 왜? 단 한 명만 들리더라도 그건 성공. 진심으로 내 목숨 지금 이 한 명만 깨닫게 한다 해도 내 목숨 끊어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단 한 명만 깨닫게 하면 되는 거야. 목표는. 단 한 명만. 너도 나같이 되라. 한 명만 확인하면 돼. 한 명만. 80억 번 오면 되지. 이 우주 끝나면 다른 우주 놀러 가는 거야. 석가모니하고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가는 거죠. 잘 갔다 와. 우리 1억 년 후에 보자. 어깨 톡톡톡.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분들이에요. 제 강의가 일단 들리시는 분들은 생각을 크게 갖고 포부를 크게 가지란 말이야. 입간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안 되게 된다라는 거지. 알 수 있죠. 지금 이 메커니즘이 바로 그 사실이야. 사실. 알 수 있어. 눈앞에 보고도 모르는 거지. 그 사실을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러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뿐. 눈치 못 챘을 뿐. 이 메커니즘이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다. 그리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부경 판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지금 계속 의문이 드는 분들이 왜냐하면 여태까지 가르침들이 안 들리는 이유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메커니즘이에요. 천부경 4일을 또 돌아간다. 무의 무를 열고 계속 시간의 탐험을 한다. 또 태어난다. 이거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산발적으로 평화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으로 알게 안 해주기 때문에 갑갑한 거예요. 갑갑한 거. 그런데 천부경은 그런 힘이 있고 심지어 우리들은 제가 어떻게 일종 무종 일시무시하는 그것의 간극인 무예의 세상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리시켜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사실이에요. 이거 굉장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바로 이 포인트가 청계 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바로 이거. 여러분들이 그 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로 이 포인트. 이거 어쩔 수 없구나. 감각으로 어쩔 수 없구나가 아니라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라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는 것. 이 간극을 보는 자체가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는 것. 이게 비밀이라는 것. 이것만 정확히 인지하면 돼요. 공부를 하면서 현실하고 같이 자꾸 대비시키고 여태까지 내가 공부했던 것하고 자꾸 대비시키면서 늘 그 차례 통찰을 거듭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환상에 빠지지 말고 비교 분석하면서 의심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야. 슈타인한테 배우면서 계속. 그러면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이 꽃을 피운다. 라고 하는 거죠. 꽃을 피운다. 이게 문답의 동영상으로는 올라가지만 실제로 실시간으로 강의 들을 때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거나 오늘 강의 들었던 거나 지난 강의 때 궁금한 거를 메모해놓거나 기억해놨다가 메모하면 좋죠. 왜냐하면 양이 또 많잖아. 우리가 막 지나가기 때문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놓고 그 부분에 메모해놓고 내 생각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냥 질문을 하거나 제가 대답해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대답해드리고 같이 생각할 부분은 같이 생각해보는 거죠. 우리는 같이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실시간 강의하는 것은 이런 이점이 있어. 이 시간이 실은 또 중요하고 문답은 다 빼놓고 그냥 내 대답만 올려놓잖아요. 보통 그래서 팀이 조금 달라요. 뭐라고 그럴까. 내적 깨달음 같은 게 사명으로서 진짜 갖춰지지 않는 이상은 교육하는. 지금 우리 발도롭 하니까 선생님으로서 어떤 면으로서는 선생님이 입장으로서의 발심 자체가 없으면 선생님이 하는 거는 진짜 고통이에요. 고통. 게다가 말길도 잘 못 알아듣는데 애들하고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쓰여요. 저는. 제가 수영 강사해요. 어쨌든 수영 강사하는데 아이들 강습을 안 해.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을 다 신경 써야 돼서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걸 알았어. 그래서 아이들 강사하시는 분들도 정말 천성이다. 진짜 아이들 좋아하면서 진짜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천성 자체도 그런데 발심까지 일으켜봐.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어. 어느 면에서는 철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히 자제하는 걸로 시작해야 돼. 왜냐하면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깨달은 사람들의 폭탄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물질력도 벌써부터 막 참고 겪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폭발해. 나중에 폭발하기 때문에 그때 그 물질력 때문에 쌓아놨던 육생의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20년 동안 잘했어.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공부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3살이 넘어가지고 내 나이가 딱 됐어. 그런데 이때 막 참았던 게 막 성욕도 폭발하고 예를 들어서 막 술 노는 거 막 이런 거 막 폭발해봐. 그때는 늦어 이미 늦어. 그러니까 친구들 만날 거 다 만나고 할 거 다 하고 즐겨도 보고 여자친구도 많이 만나고 해보는 게 좋은 거야. 그게 답이다. 깨달으려고 산속에 처박히고 절에 들어가서 20년 30년 하는 사람도 어떻게 나와서 여자 궁둥이 만지고 싶어 하더라. 절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제할 수 있는 힘만 끝까지 알고 있으면 돼.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로 했잖아요. 아카식 레코드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성분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1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인, 중, 천, 지, 일. 이거 남녀로 생각해도 똑같아. 인, 중, 남녀, 일이에요.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나로 합쳐야지 깨달음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야. 그것은 뭐기 때문에? 음향의 이치기 때문에. 천의 음향과 지의 음향과 인의 음향의 이치기 때문에 내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힘이 굉장히 세죠. 공부를 통찰을 거듭해보면. 그러면 실제로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남자 여자가 똑같아 보여요. 이런 변태적이면서 이상한 상황이 와. 실제로. 남자 여자가 실제로 똑같아 보여. 심지어 나이 많은 사람도 애같이 보여요. 애기같이 보여. 영적인 초감각적으로 보자면 말하는 것들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23살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23살짜리 아이들은 그냥 어린이들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이게 실은 우리 강의했던 거로 또 연장시키면 인간의 탈을 쓴 동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적으로 그냥 우리가 판단해보자면. 그러니까 이 간극에서 괴로운 거야. 내 친구들, 내 또래들, 내 주변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왜 나만 이런 것 같지? 내가 바본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저기 다녀보는데 왜 가르침이 저기서 끝나고 왜 저런 얘기만 하지? 저게 자명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깨닫고 끝내려고 그런 걸 막 찾으려고 하는 거지? 나도 그렇게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좋단 말이야. 그런데 왜 다른 애들은 나와 같은 관심사가 없는 거야? 내가 별종인가? 잘못됐나? 이것 자체가 아카시키록에서 이렇게 풀어져서 그런 거예요. 실은. 이치를 자명하게 보면 태초부터 석삼극 했던 게 극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이 풀어질 때부터 다들 천기와 지기와 인기를 다르게 받았기 때문에 대삼합 육생했을 때 누구는 침팬치로, 누구는 기계로 태어날 운명, 누구는 그냥 내 옆에서 웃고 떠들기만 할 인물로 태어나는 거지. 육생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르단 거예요.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간극에서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인중천지일 하는 것도 시대마다 다 달라요. 인중천지일도. 처음 육생했을 때 인중천지일과 두 번째 육생했을 때 인중천지일과 내가 영혼력을 정확히 인지했을 때 인중천지일은 다른 거죠. 영혼력을 정확히 인지할수록 인중천지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 마음이 되는 거야. 예수님 마음이 되고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지. 보살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천부경 안에서 다 설명하죠. 천부경 글자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천부경 공부를 해보세요. 오늘이 보면 빨갱이요. 나는 민주세력이다. 이렇게 되는 이분법.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반대. 윤석열을 지지해서 윤석열이 됐고 그런 사람들 봐도 그 마음 자체가 삐뚤어졌으니까 반대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진짜 간단한 이치를 모르시니까 제가 조금 안타깝죠. 많이 깨달아서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법에서 정확히 못 벗어난 사실을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 자체. 선생님 수준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번외고. 진화 발달을 하는데 이렇게 이분법에 끄달리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그 한 명을 보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 보고는 얘기하나 진화 발전만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 그렇게 도퇴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어요. 본인의 선택이야. 또 다른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한 결과값들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마지막 한 명까지도 끝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는 마음 자체는 내 안에 불씨가 계속 있어야 돼요. 이 차원에서 하느님 마음이 됐을 때는 방편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방편으로 태풍 불 홍수 할 수 있는 거예요. 방편으로. 그거는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구절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그 구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어설프게 무주 세상도 안 올라왔는데 방편을 쓰려고 하는 것들끼리 싸우는 세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목격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2100년 되면 딱 그런 인간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걸 목격할 거예요. 고차세계 인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신들의 전쟁을 보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2100년 돼서. 제가 꼴 보기 싫은 면이에요. 이게. 다 예수 부처 신선이면 뭐 할 거냔 말이야. 그 안에서 또 자기가 잘났네. 싸울 건데. 이 안에서 또 공산주의, 민주주의하고 싸울 건데. 형태만 달라졌지. 자기 눈 속이고 있는 건 모르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게 걱정되는 거죠. 지금 당장 거기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동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 연습을 제가 시켜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고. 끄달리지 말자. 덮게 달아서 방편을 써서 처단시켜야죠. 처단시키면서 갈 수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마음 아프지만 팔다리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렘모리아기로 지칭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인간의 형상을 했으나 나뉘죠. 등급이 나뉘어. 그리고 자연을 이용하는 거 보면 그러해. 모래폭풍 막 불고 슉 하고 불고 거기서 이런 에너지 자원 같은 거 자꾸 캐내고 그거 실제로예요. 실제.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볼 때 작가 그룹이라든가요. 감독이라든가 그런 정보들의 한계는 정해져 있어요. 각각 누가 그들이 정해져줘요. 특히 헐리우드 영화들은 이미 다 짜여져 있어요. 다 짜여져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치를 담아서 사람들을 현혹시킬까는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와중에 근데 우리는 능력이 있죠. 이치를 캐낼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지 하는데 우리는 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이 각계 각층에서 이치를 캐내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앞으로 그분들만의 우리만의 동무 여러분들만의 바이블과 불경을 써 내려가야지 앞으로의 3만 년이 진짜 지금 바라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지금 바라는 세상. 그 정도는 즐겨야죠. 그러려고 나왔는데 그 정도는 즐겨야지. 하지만 이 게임은 영원하다. 이 게임은 영원하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즐기면 돼. 지금 이 게임은 영원한 거야. 그냥 누가 듀운을 썼으면 다음 듀운 2 나오고 듀운 3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려놓고 이렇게 풀어져야 돼. 뭐 나왔는데 뭐 한 판 해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니네가 일루미나티고 딥스테이트야? 내 눈엔 똑같아 보이는데 머리 쓰다듬을 수 있는 깜냥이 돼야 되는 거지. 사람들은 왜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그러고 있지? 이러면서 계속 싸워봐라. 우리는 무주 세상으로 올라간다. 올라가서 보살펴줄게. 내 소리가 들리는 분들은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편이라는 말을 쓰죠. 방편. 도덕의 계보라든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양심, 자명, 도덕, 정의, 인권 이 세상에서 찾아봤자 소용없다라는 말 많이 들이죠. 진리 세상이 이미 깨졌기 때문이고 그것의 컨트롤은 그들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방편을 쓸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런 물질 세상에서의 방법이 아니라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는데 그 정도는 대자유를 얻어서 무주 세상으로 올라가서 본인이 이치가 됐을 때 쓰는 거죠. 이치가 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것은 방법인데 방편이라고 착각하거나 내가 쓰는 것은 방법일 뿐인데 방편을 원하기만 하거나 하면 내 마음 자체는 모의 발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음향에 진동하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음향에 진동하고 있다는 것뿐. 아까 전에 아카싱 레코드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거의 레무리아기 초반으로 다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초인 반초인 인간부류가 있었고 이 초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치가 된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거의 태풍이 불어서 쓰나미가 오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물질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핵폭탄을 터뜨린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죠. 완전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아까 전에 아카싱 레코드에 나왔던 도퇴시킨다 이럴 수 있다 희생시켰다 희생됐다 자의적으로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훨씬 더 이치적인 이야기로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장사할 게 뻔해요. 봐봐 내가 쓴 게 방편이지 다 쓸어버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도대체 방편 쓸 수 있는 다 지구상에 몇이나 됐는가 말이에요. 다 방편 썼으면 세상이 이렇게 안 됐겠죠. 방편 썼으면 그러면 누군가 묻겠죠. 너 너는 방편 쓸 수 있어? 저는 방편 쓸 수 있죠. 방편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방편을 쓴 거예요. 제가 그 방편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물질 세상 안에 머물러 있는 이상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 깨어나라고 제가 그 방편을 쓰려고 강의를 하는 거죠. 제 가장 강력한 방편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앞으로 3만 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선택해서 도태되거나 희생되거나 희생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차원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 아까 전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나쁜 놈들 그들도 역할이 있지. 음향의 이치죠. 그거는 분명히 음이 있어야 양이 진동을 해야 내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풀어진 거죠. 나 그런 적이 없어 해버리면 그 사람은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대로 다시 그 굴레로 돌아가서 시간과 공간의 고차를 다시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탄탄하게 있으신 분들은 음향의 이치를 선악도 그냥 선악으로만 보지 선과 악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판단을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판단을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 눈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치를 보는 눈 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치를 보는 눈. 공산주의가 좋은 면도 있죠. 민주주의가 나쁜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이치를 캐내야죠. 물질 세상 안에서도 이게 슈타이너식의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라는 거예요. 게다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공평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해야죠. 진리 세상이 깨졌는데 이 안에서 양심참용 정의를 갑자기 찾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치 없이 판단해버리면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물질 안에서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라든가 방편이 아닌 방법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향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본심에서부터 판단을 하지 않으면 음향은 그저 그러한 거구나. 아 저 악도한 역할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 판단으로 또 좋지만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쉬는 거. 약 잠깐 먹고 낫는 거. 항생제 잠깐 맞고 낫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어요. 그 사고나 통찰 자체도 본심으로 끌어올려서 진짜 음향이 된 상태에서 그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저 그랬을 때는 실은 니체의 정조의 도덕의 계부의 양과 독수리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니체의 수준이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물질 세상 안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양 입장 독수리 입장 갖고 또 싸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니체의 마음은 니체의 마음은 그렇게 말했다. 초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얘기한 거지 독수리가 맞네 양이 맞네 양은 무슨 노판을 하고 있네 독수리는 완전 순리와 돌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강의 때 제목을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양의 털을 입어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둘 다 안아야죠. 둘 다 그게 초인이지 어느 하나가 맞다고 판단하는 건 초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음향을 판단할 때는 더 상의 차화로 계속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천기와 지기와 인기의 음향이에요. 이게 두 개가 음과 양 천의 음향 천기의 음향 지기의 음향 인기의 음향을 두루 받아서 삼합했을 때 내가 세상을 인지한다 그래서 육생 하는 건데 천기, 지기, 인기를 다 똑같이 받냔 말이에요. 이걸 천기, 지기, 인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은 적어도 어떻게 받았다는 거야. 대 아주 양질의 것을 받았다는 거야. 사람은 대표적으로 하지만 사람 안에서도 이 대가 대중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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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뉘겠지. 일단 몇 개로 80억 개로 나뉘겠지. 그래서 사람마다의 성질이 다른 거예요. 천의 삼 지의 삼 인의 삼 이 이치 때문에 사람마다 성질이 다르다. 하지만 이치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석 삼극 해서 이치는 받았단 말이야. 천일 지일 인일 이치는 받았어. 그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향을 내가 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결과값 때문에 어쨌든 좀 잘못 받아서 육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또한 누구였다? 나의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복형 안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들어있잖아. 천복형 꼭 공부해야겠죠. 재미있겠지. 그래서 아까 음향 고찰했던 거는 굉장히 자명해. 막 고찰했던 게 굉장히 자명하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깨진 진리 세상이 이렇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구나. 라고 인지하는 수준이에요. 그게 섭리 안에서의 수준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육생 천이 삼 지이 삼 인이 삼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질이 다르니까 이런 결과값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내 마음이 이렇다. 라고 판단하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치가 들어있는 거야. 이치가.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이렇고 아 음향이 이렇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라고 내 마음을 봤다고 하면 더 공부해서 섭리를 벗어나서 이치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자명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만 가진 사람은 뭐라 그럴까. 오 맞지요. 오 잘 생각하신 거예요. 더 공부하시면 평화로워져요. 이러고 말겠지. 그거는 그냥 그거는 오히려 독이에요. 그거는 독이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슈타이너 제가 얘기할 때도 했지만 모자란 선생님이에요. 훌륭한 선생님은 모자란 선생님이다.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이 세상 이치가 뭔지 운삼사성이 뭔지 계속 돌아가는 이치를 판단하면서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야. 선생님. 죽었다 떨어져 죽어도 다시 깨어나면서 공부하러 다시 오는데 내가 뭐라고 아이들을 무슨 자격으로 가르쳐. 아까 전에 그 마음도 있었잖아요. 내가 뭐라고 판단을 해. 내가 뭐라고 법을 들이대면서 이 사람의 죄값을 매겨. 인간이 뭔데 감히 인간이 뭐라고 정이니 평안이 저 사람이 16년형이네 무기증형이네 거기다 대고 박수치고 있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런 본심에 있어서 출발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저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미쳐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SNS 세상이 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눈뜨고 볼 수 있어. 지금 왜 그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성을 잃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뭐 하나 좋다 그러면 막 쫓아가고 아니라 그러면 맞다고 하고 또 싹 바꾸면 뭐 그랬지 하면서 마음 싹 돌변하고 내가 그랬던 거 까마득하게 있고 정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동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심을 정확히 앉아있어야 돼요. 일단 이 세상이 이상하다 라고 판단했으면 거기서 화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이치를 자꾸 파야 되는 거죠. 제가 종종 얘기 드리는 것들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천부경 자체가 되면서 무부경적으로 무쪽으로 더 올라와서 무주인이 돼야죠. 지금은 우주인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우주인 돼서는 그냥 우주의 먹잇감이 돼요.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주인이 돼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치가 돼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